되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장애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차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이 되면 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는 사실 다큐멘터리이기도 하고 책작업이기도 한 저의 창작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저의 여동생한테는 발달장애가 있는데 그 이후로 어렸을 때 집 근처에 있는 시설에 보내줘서 거의 18년이라고 하는 되게 긴 시간을 시설에서 살아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동생의 삶을 그저 안타깝다 동생이 겪어야 하는 어떤 개인적인 불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그런 단순한 불행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해왔던 어떤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 동생의 탈시설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 탈시설 이후의 일상을 한 6개월 동안을 촬영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작업이 이제 그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냥 저라고 하는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주로 사회적인 이슈들 그리고 좋아하는 책들 아니면은 동생과 함께하는 어떤 일상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의 소재로 공유하는 이제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는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입문한 영역인데 제가 정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가 충분히 그리고 충분한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지금의 정치가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면 시민인 내가 더 많은 나와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어떤 권력을 위임받아서 직접 필요한 결정들을 내리겠다 그 위치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와 가장 뜻이 맞는 정당이라고 여겨지는 정의당으로 입당을 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서 2020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 짊어진다기보다는 이제 그 가족의 일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게 가족 안에 공평하게 분담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여성, 주로 어머니의 일로 이야기가 되거나 아니면 여자 형제들의 일로 이야기가 되죠 근데 저는 딸만 셋이지만에 둘째 딸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동생을 돌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동생을 함께 돌보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내 동생의 언니이지 나는 장애를 가진 내 동생을 지켜줘야 하는 비장의 언니이지 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한두 가지의 경험, 차별의 경험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아주 총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세상을 만나는 방식 그 자체가 나는 나의 장애 형제를 지켜야 하는 비장의 형제 여성, 여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역할이 강조되는 누군가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다만 또 재미가 있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성 역할 구분에 있어서 누군가를 지키는 것은 또 되게 남성적인 것이라고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자꾸 이제 남자에 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약간 그런 경험들은 생각이 나네 먼저 제도적인 부분에 정말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변화가 있고 또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동시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후자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장애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차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처음에 만들어져 오는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인간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 다양한 신체가, 다양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고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 왔다면 장애를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됐었을 테니까 사실은 뭔가 장애 차별이나 장애 인권을 이렇게까지 소리 높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다들 한 몫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회계라된 사회를 만들었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신체에 낙인을 찍어서 차별하고 배척해왔던 이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서 이제는 문제가 장애가 아니라 차별이다 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것들을 그냥 사람들한테만 맡겨놓는 건 너무 태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정치가 정책으로 또 제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탈시설 정책을 정확하게 수립을 한다던가 정확하게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의 통합교육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21대 국회의 저와 또 이제 제가 뜻을 함께하고 있는 많은 청년 여성 정치인들이 함께 국회의원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이 변화하는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상상하게 만드는 정말로 기분 좋은 기대를 갖게 만드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해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면 여성이라면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설례를 남기고 실질적으로 그 이제 저와 함께 정치를 할 미래의 청년들이 혹은 현재의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넓게 확보하는 것 또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유는 편하여 여성신문TV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성신문의 구독자분들께서는 누구보다 지금 2020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정치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잘 느끼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정치가 늘 첨예하게 특히 여성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은 대의 정치의 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정말로 성평등한 국가 성평등한 사회 그리고 성평등한 생활을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요 권력을 가져라 여성이요 권력을 고급적이고 여성이요 권력을 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여성이요 권력을 gros기 중 여성에게 이어진latweek 아시아 수술은 궁합부와 mentioning 여성이요 권력을 부를 수 있도록 여성 교수님에게 강한 일식이